어제 나온 대법원 판결 하나가 큰 이슈가 됐습니다. 내용이 아내가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았어도 법적으로는 친자로 봐야 한다. 이런 판결이 나온 건데요. 납득이 안 된다는 분들 많으실 텐데 먼저 판결 내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. 무정자증인 남성이 이혼을 하면서 인공수정한 자녀와 혼혜자 자녀에 대해서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소송을 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특히 이 둘째에 대해서는 혼혜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자임을 동의한 것으로 봤는데요. 이 판결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왜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건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. 대법원은 정해진 법에 따라 판결을 하는 곳이니 결국은 법이 생긴 이유가 중요한데요.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국가들은 모두 혼인관계 중에 나온 자식은 일단 친자로 봅니다. 이걸 친생추정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먼저 가정의 평화 그리고 자녀의 생존권 등 복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 자녀의 복리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. 세상에 나온 아이가 아버지 없이 최대한 태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이 법의 근본적인 취지인 셈이고 이 취지는 우리뿐 아니라 서구권 대다수 국가들도 공유하고 있습니다. 결국 국가는 사회의 총 비용을 고려해서 법과 체계를 짜는 것이고 아까 보신 것처럼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자녀의 복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게 국가 전체의 사회경제적 효율에도 맞다고 판단한 겁니다. 다만 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법적 친자와 관련된 문제는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해 독일 법학자 라이너 프랭크는 제도로서의 혼인에 생부와의 혈연관계보다도 더 큰 가치를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다라는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.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한 지금 과거의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는 건데 몇 년 뒤에는 이 판결이 수정되면서 또 화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앵커 리포트였습니다.